츄스 스테이크 홈페이지 이곳은 이빼가 나지 뭐 한 몇 년간 방식하겠지? 100%? 응 바로 애기나 띄고 어? 그럴 생각인데? 설마 유튜브가 망하겠어? 앨범 정리하나인데 싸이월드처럼 폭망하려나? 나중에? 그때 그러면 다 백업해놔야 되겠네 아 근데 유튜브는 웬만하면 인기는 떨어지더라도 망하지는 하겠다 응 우와 쩐다 근데 진짜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저기 가족 가족방에다 좀 올려야 아 응 다 가제주도 와봤어 이게 아니고 소식 근황을 전하는거지 되게 부정적이네 엄청 엄청 부정적이네 엄청 부정적이네 응 잘합니다 응 꽃 전가구 단추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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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다 여기 계단이 좁고 너무 가팔해요 약간 푸르다 색깔이 약간 푸르다 색깔이 약간 색이 좋아 응 약간 이런 색깔이 좋아 응 약간 에메랄드 색깔이 그 약간 해외 그 약간 해외 해외 느낌 근데 어두워서 아직 구름이 많아서 아 항상 여행오면은 날씨가 안좋네 안좋게 안좋게 좀 두기니까 여기 해 서서 누님 에어 글 estrany 헉 그만들을 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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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